서리면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떡이죠. 최근 미국에서 우리 김밥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를 끌더니 이번엔 일본에서 우리 떡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이 전합니다. 곱게 꼬치장을 한 바람떡, 고소한 시루떡에 꼬치로 술을 놓은 화전까지. 최근 일본에서 한국 떡을 소개한 책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책을 낸 사람은 일본인 노하라 유미, 한국 떡 연구가로 활동 중입니다. 오늘 아침 만든 시루떡을 꺼내보입니다. 소박한 맛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밥 대용으로 떡을 먹기도 하는 우리와 달리 달콤한 것이 특징인 일본 떡은 차와 함께 먹는 디저트로 여겨집니다. 달달한 팥소에 딸기를 넣은 찹쌀떡, 찹쌀 경단에 팥을 얹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들어 일본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떡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지만 사실 일본은 고려떡이 존재할 정도로 우리 떡과의 인연이 깊습니다. 일본 이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가고시마에 있는 한 과자점은 170년간 시루떡과 닮은 고려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일본으로 온 도공들이 조상을 위해 만들기 시작해 지금껏 이어진 겁니다. 일본에서 학생들에게 한국 떡을 가르치고 있는 노하라 씨는 더 많은 일본인들에게 한국 떡을 알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